곡 제목부터 펜타스틱입니다. 특이하게도 제목에 팬분들의 이름을 넣었다고 해요. 기분이 아주 좋겠어요. 베이? 맞아요? 베이? 와! 효린 님 팬분들 모자를 쓰고 오셨다. 어, 어. 맞아요? 모자를 예쁘게 쓰고 계시네. 오우. 네, 딱 보인다, 딱 보여. 아, 대박이다. 모자 너무 귀여워. 팬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이분의 정체는 바로 퀸덤2 올킬 여왕. 올라운드 솔로 퀸, 효린 씨입니다. 오늘은요, 팬분들과 함께 잠시 휴가를 다녀오신다고 하는데요. 우리도 함께 얹어서 같이 떠나볼까요? 론 더 월드, 효린! 이스됨 fils 프랑스 ber Sixt 오라 spam 이 expose는 우드 오르러 사랑 abeth 故